68번째 서핑 요가를 하러 말리포 덕분에 나왔습니다. 오늘은 약간 북동풍이뿐이에요. 서핑 강서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윈드서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썰물이라서 저서생물인 달랑개과 연랑개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일출시간도 대략 6시 10분 정도 되는거에요. 동쪽이 저쪽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서쪽이지. 저쪽이 북쪽이고. 바람이 불어서 여기다 숨겨놔야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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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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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